음 이따가 잠깐 집으로 갈게요 왔어요 잠깐 나와요 돌아가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얼굴 좀 보여줘요 그냥 가세요 보고 싶어요 안 만나요 그냥 가요 지금부터 핸드폰도 꺼요 전화해도 소용없어요 잠깐 석영씨 좋아하는 만두 사왔어요 그러면 만두만 받아가요 그럼 만두만 받아 가요 고객님의 자발을 하십시오.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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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더 맑은 거 알죠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아 으 으 으 으 아 이거 좀 보여줘요 으 으 보고 싶어요 으 감사합니다.